아, 저기 봐라, 크리스. 이 조카 온다. 하, 미치겠네. 크리스, 여기서 뭐해? 너 오지 뭐해. 난 존이야. 난 자리드. 이쪽은 보랑, 스파이디, 루스터. 난 베리야. 안녕. 아, 안녕. 그거, 스케이트보드지? 사냥용 스케이트보드야. 탈 줄 아니? 서핑만 안 돼. 와우, 하와이 사람다운다. 다들 여기 살아? 지금은 그래. 내일은 모르지. 아, 그래. 알겠다. 하와이엔 잠깐 놀러 온 거고, 서핑은 별로 안 좋아하고, 옷 맛 잃은 거 보니까 팀 이름은... 더트대배? 여기 애들은 선수고, 난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악마다. 표정 봐. 농담한 건데 당황하기는. 안에 들어와서 구경하지 그래. 요즘 인기 있는 건 다 있으니까 말이야. 그래요. 좋아요. 아, 여기 있는 건 전부 최신 장비야. 이쪽엔 보드판, 각종 바퀴 종류, 그리고 지지대, 헬멧, 가죽 보호대. 스파이드 함부로 만지지 말래, 죄? 여기 있는 것들이 요즘 한창 잘나가는 제품인데, 보드판에... 지지대에... 없는 게 없지. 아, 그런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보드를 타는 사람의 실력이야. 우리 팀 실력이야말로 단위현 최고지. 안 그래? 그럼요. 맞아요. 아, 장비들은 정말 최신식이네요. 트로이는 스케이트보드계의 데브로 유명해. 조만간 우리 팀 후원자도 찾아줄 거야. 그러면 산악용 보드기는 우리 팀이 꽉 잡는 거지. 혹시 타본 적 있나? 버몬트에서 잠깐요. 해안 같은 평지에서 탔지만요.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못한다? 험한산에서 타는 건 그거랑 달라. 넘어지면 뼈도 못 추리지. 피도 나고. 괜히 겁주지 말고 그만두래. 우리 지금 보드 타러 클라우드 브레이크 산에 가는데, 시간 되면 같이 가자. 안돼! 조니는 아마 같이 못 갈 거야. 할 일이 많아서 바쁘거든. 아냐, 사실 나도 가고 싶어. 보드만 있다면. 좋아. 여기 필요하면 빌려주지. 그리고 헬멧이요. 보호장비랑. 어, 물론이지. 안전이 제일 먼저니까 안 그래? 그렇죠. 맞아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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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